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팬텀 데미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스킬이 아쉽긴 한데 오케이 갑니다. 일단은 파이널 컷을 아껴줍니다. 왜 아껴주냐 바로 죽으면 없구나니까 아 스킬을 안 썼다. 레투단 썼는데 스킬을 안 썼는데 아 레투단 안쓰면 좋구먼 이게 맞는거지 아 스킬 썼는데 뭐야 맞은거 같은데 맞은거 같은데 도어가 없죠 아 안맞셨구나 뭔가 멈춰가지고 아뇨 내 스퀘데미안 내 캐릭터 블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h my god 아 제가 좋은 점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섀도우가 스대미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효율성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섀도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스킬 모아서 한 번 가보시죠 쇼피 쌀기로 어 죽음이다잉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어 스킬 다 썼는데 이걸 들어간다고 진짜 너무하네 아 이거 레트도 꿀도 잘 못해 말이지 이걸 들어간다고 에이 다 못넣는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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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 조언이 진짜 떨어졌어 아주 좋아요 아씨 옆으로 피했는데 이걸 맞으러 갔네 어휴 죽을 뻔했다 너무 많이 쓰네 아 죽었다 죽은 것 같은데 딱 끝나면 죽어있을 것 같은데 죽었나? 아 안죽었네 죽어있을 줄 알았네 어 그만 때리세요 아 죽었나? 죽었나? 아 죽었네 아잇 어 잘 나왔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는데? 일단은 커어는 3개 나왔거든요 조각이 안나왔겠지 아야 애굴 껴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것으로 팬텀 수호를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아멘